영어에서는 I love you를 하지 않습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예요. I love라고 하면 의미가 알 수 없게 됩니다. 왜냐? 영어는 각자 단어 단어로서 의미를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양쪽 동양과 서양이 있는데 좀 더 동양에 가까운 언어, 예를 들어서 독일어라던가 프랑스어 그다음에 저쪽 러시아어로 가면요. 바뀌어도 됩니다. 사랑합니다가 야, 러블리오, 찌비아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입니다. 러블리가 러브거든요. 그런데 야, 찌비아, 러블리오라고 해도 돼요. 나는 너를 사랑합니다. 알타계 문법으로 얘기해도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왜? 찌비아라는 게 너를 이라는 소리거든요. 영어는 이게 굉장히 숫자가 적습니다. 나는 I, 너를 미, 나에게 하면 to me 이렇게 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어는 나는 나의 너를, 너는 너의 너를 이런 식으로 하듯이 러시아도 그렇게 변화해요. 야, 마야, 마요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무니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나에게 나를, 미니야 이런 식으로 해서 편한단 말이에요. 편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순서가 바뀌어도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러시아에 가서 서투르게 러시아 말을 막 해도 러시아 사람이 아아아 하고 알아들어요. 왜? 조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 얘가 지금 뭘 말하는구나는 알아요. 그리고 오늘날...